해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충북의 가입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갑자기 쏟아진 폭우와 우박으로 인해 복숭아 열매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부러진 나무를 다시 심더라도 수확까지 4년은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농민으로서는 막대간 손해고요. 4년 동안 소득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름이면 이걸로 생산을 해서 3, 4천을 벌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건데 지금 생활이 막막하죠. 전국적으로 복숭아와 포도 등 9개 과수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11%에 불과합니다. 10개 과수 농가 중 9개 농가는 자연재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충북 전체 농작물보험 재해 가입률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 충북 지역의 가입률은 30%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인근 전라남도의 절반 수준입니다. 청주의 한 옥수수 재배 농민은 멧돼지 피해로 한해 농사를 망쳤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보험금으로 몇만 원을 내고 30배에 가까운 피해보상금을 수령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농가 부담은 평균 10% 안팎입니다. 농작물에 따라 연중 판매 기간이 상이하니 인근 농협을 통해 판매 일정을 확인하셔서 안정적인 농협 경험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농협은 이달부터 복숭아와 포도 등 과수를 시작으로 내년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